마지막으로 영희가 두 자리씩 점수를 해줬으면 두 자리씩 해줬고 영희는 정말 그래도 마지막까지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영희 정말 고맙고 저희 선수가 그동안 6연표 하면서 많이 저한테도 많이 힘들었는데도 내색 안하고 그동안 너무 고맙고 잘해줬다 이 말 오늘 부르셔서 웃음을 꼭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선수도 항상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는 사실 끝났지만 다음 시절에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이 박정희와 선수가 왔고 그러면서 또 다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생각 때문에 하시던 다들 다 많이 봐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절에 제가 또 좋은 조언 잘 해가지고 또 아 우리 은행이 1년이 없지만 또 아 그래도 또 역시 강팀이나 서비스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되고 애들 데리고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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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